이제는 2에 1 과정에서 단어를 익혔습니다. 그러면 단어는 단어 확인하지 않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 이런 녀석들 배웠습니다. 그러면 소리내고 스펠링 불러주세요. 그랜파더 G-R-A-N-D-L-A-T-H-E-R 왜 이래? 오케이 할머니 그랜마더 그렇죠 똑같은 거 일단 있으니까 이건 쓸게요. 그랜드 썼어요. 그 다음에 그랜드모델 이렇게 발음을 안해요. 실제로 들어보면 그랜마더 뒷소리가 힘이 없어서 사라져버려요. 그랜드파더 하지 않고 그랜마더 그랜마더 이렇게 들립니다. 자 계속해서 이 친구는 시스터 S-I-S-T-H-E-R 어 들렸어요. 시스톨가 아니에요. 혀를 물지 않아 애는 시스톨가 되어버렸어. 시스톨가 아니고 시스톨야. 알겠습니다. 아깝네요. 오케이. 그러니까 가족관계는 내 소리 혀를 살짝 무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파, 덜, 모, 덜 하지만 시스톨는 아니야. 시스톨야야 되거든요. 오케이. 그냥 튕근하게 부르는 아빠 대들은 그냥 알겠죠. 엄마는 마음 알 거고요. 자 남자 형제는 브라더 어떻게 쓰죠? B-R-U-E-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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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습니까? 그니까 어떨 때 TER, 어떨 때 THE인지 부분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BROTHER, FATHER, MOTHER 근데 SISTER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나왔던 거 다 했지 아까 나왔던 GRANDMOTHER 할 때 쓰는 MOTHER 그 다음에 FATHER 그 다음에 얘는 DOG 쓰는 법? G-L-T 쉽죠? 고양이? C-A-T 소리는 CAT이죠 오케이 이제 오늘은 요런 것들이 들어있는 간단한 문장이 나올 거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G-L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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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야맨